헌팅 아니에요 이벤트야 이벤트 문 앞에다가 십자가 갖다 놓을게요 여기.. 모르겠어 나비 울어? 나비 울어? 내 십자가 저기 입구에 놔뒀어 아 재채기 나올 것 같애 아찌 아찌 가냈어 여기여기여쪽 방 양님 땡큐 이거 어디로 들어간거냐? 어? 여기여? 어? 아아 아 못찍었다 박칠 박칠 이벤트 하고 헌팅하십시오 오 5단계 이벤트 이벤트 나이스 여러분 십자가부터 설치 십자가 다 다 빼갔는데? 문 닫히는 소리 이벤트 흠 이 장점이 시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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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이 장점은 나풀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될까? nine nine 내가 언제 끝났어? 내가 더 돈 말고 저 돈 말고 이제 한번 자세요 무조건 숫자가부터 채팅해야 될 거 같지요 두 개 다 들고 있어요? чего 헌딩 같은데? 아 헌딩 양님 나가자 조우님 죽었다 망한 것 같은데 리프트할까 양님 아 뒤에서 환히 밝혀주시네 와 너무 무섭다 나쁜 이거 리프트 합시다 내 십자가 저기 입구에 놔뒀어 아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예쁘다 ick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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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ä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